여러분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탄식의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10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기도입니다 물론 원망이 삶의 태도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과 탄식을 기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탄식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외면하시나요?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제게서 얼굴을 돌리셨나요?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제게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시나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울어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요? 주님 지금 저는 거친 폭풍 속에 맨몸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님 제가 누구를 붙잡고 말해요? 제가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주님 저의 탄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발 그만 숨어 계시고 이제 응답해 주세요 불안하고 두려운 제 마음을 주님은 아시죠? 억울하고 답답한 제 심정을 주님은 아시죠? 속상하고 원통한 제 마음을 주님은 아시죠? 제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히 여겨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요 힘이 없다고 함부로 하고 가난하다고 없인적인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 양심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세요 저 원수들의 모든 불의를 드러내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애를 써도 열매가 없게 하시고 수고해도 더 가난해지게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도울 자가 없게 하시고 피할 곳을 찾아도 피할 곳이 없게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하시고 순간순간이 탄식과 후회로 자게 해주세요 한 가닥 남은 소망도 끊어주시고 땅속까지 낮아지게 해주세요 더러운 말로 가득한 저들의 혀를 묶으시고 폭력이 가득한 저 입술을 막아주세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는 저들의 행위를 다 드러내주세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은밀한 곳에서 행한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사람들 뒤에서 했던 모든 험담을 다 들춰내주세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너무도 쉽게 망가뜨리는 저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끌어내려주세요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주세요 저 원수들을 깨끗이 멸해주시고 자자손손 유리하며 구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혼쭐 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런 저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왔어요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만 믿고 있어요 주님, 이제 일어나 역사해주세요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해주세요 모든 상황을 종결시켜주세요 주님, 더 이상 닫힌 문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않겠습니다 열린 문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원수들을 생각하며 힘 빼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자기 영민에 빠져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다시 꿈을 꾸겠습니다 제가 당한 억울한 일에 파묻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찬양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의 재단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죠? 주님, 이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숨과 탄식과 원망조차도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